Q. 탑선수에 대한 상抱 안녕하세요. 저는 카븐 코치 히로우 이우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탑선수 같은 경우는 G2 팀의 원더 선수가 어떻게 보면 롤 역사상의 최고의 선수가 아닌지 이유는 우산 챔피언 풀이 엄청나게 넓어 보이고 정글은 타잔 선수고요 타잔 선수 역시 약간 어떻게 보면 미드의 정글에서 페이커 선수처럼 그렇게 약간 다른 선수랑 격이 다른 프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타잔 선수고로였습니다 미드는 당연히 페이커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는 신이죠 신 원딜은 우지 선수 아니면 히로가 아닌가 우선 우지 선수를 뽑겠는데 우지 선수는 마찬가지로 페이커 선수 같은 그런 좀 격이 다른 선수라고 생각해서 뽑았습니다 서포터 같은 경우는 제가 중국 서포터들을 좀 좋아하는데 바오란 선수나 아니면 이디즈의 메이코 선수 그런 선수가 좋고 지금 현재로 좀 마음에 드는 선수는 카브메 세우스 선수도 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뭔가 게임이 딱 깔끔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